안녕하세요. 춘이박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해서 6년 만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벌써 24년이 지나서 24살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늘 저에게 친구처럼 또 정말 귀여운 아들로 제 옆에 있었는데 잠시 떨어져서 나라의 임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상황이 굉장히 북한하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우리 국민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가서 건강하게 잘 마치기를 바라죠. 마침 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연천 아들이 입수한 부대까지 가는 길을 돌아오는 길에 잠깐 스케치를 했는데요. 그 풍경을 그리면서 우리 아들의 무사 군복물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꼬불꼬불 라면중과 소나무가 엉켜있는 그런 풍경으로 그릴 겁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꼬불꼬불 라면중과 소나무가 엉켜있는 그런 풍경으로 그릴 겁니다. 여기 꼬불꼬불 라면중과 소나무가 엉켜진 trimming. 이렇게 꼬불꼬불 라면중은 창나무의üll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미색을 내면 창나무으터가 엉켜지지 않아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훈련소에 방배장을 받고 번호를 받고 그래서 가족한테 연락을 한거죠 들어갈 때 눈물도 별로 안 흘리고 덤덤하게 들어갔는데 전화를 받는데 아들이 잠시 동안 말이 없는거에요 흐느끼는 전화기로 느껴지더라구요 감동해서 저도 눈물이 막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렸을 때 또 혹은 우리가 남자는 눈물을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하고 아들은 오랫동안 크면서 굉장히 정을 많이 나누고 부자 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둘이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살았죠 둘이 많은 우정을 나누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눈물을 흘려주는 것은 좀 예의이지 않는가 서로에게 그래서 좀 더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좀 이제 더 따뜻한 마음 좀 포근한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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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훈련소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들이 사실 먼저 울었죠. 그리움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슬픈 해 그림을 그리다보면 마음이 막 변해요. 처음에는 여기에 거친 터치로 강렬한 저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흐린먹으로 구도를 잡고 톤을 쌓아가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이 커지는 거죠. 가슴이 막 변해요. 아들의 문을 지나갈 때마다 괜히 열면 그 안에 더 큰 그리움이 생길까봐 차마 아들의 방문을 열지 못하는 아빠의 심정 아들은 알란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리움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흐린먹을 척척 쌓아가면서 저의 그리움이 쌓이듯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들을 보러 가는 저의 설레임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여행 시리즈로 그리고 있는 빨간 버스를 넣었고요. 해가 굉장히 슬퍼요. 대낮인 것 같은데 하늘은 까맣고 해가 굉장히 막 녹아내리고 있어요. 뭔가 저의 심정 늘 걱정스러운 저의 심정과 그리움을 하늘과 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엄청 큰 화면에서 조그만한 화면이 작가의 이야기를 대변하기로 한다는 거 굉장히 재밌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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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